달리던 고속버스에서 불이 나 승객 26명이 대피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대전방향 중부고속도로 남이천 나들목 부근을 달리던 고속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운전기사와 승객 26명이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버스는 전소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버스 바퀴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강산업계 2단계 강산업계 3단계 워싱턴 강산업계 3단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